안녕하세요. 새롭게 여수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오늘 초대손님은요. 예능도 뉴스도 그리고 다재다능한 제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크리스천이신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방송인 이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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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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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새롭게 서서에 나올 거라고는 별로 상상을 못해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영훈 씨 옆자리가 더 편하거든요. 제가 MC를 보라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뭘 꺼내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냥 MC보신다고 따라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는 제가 예전부터 봤지만 늘 웃고 있어요. 그렇죠. 늘 밝고. 너무 밝으세요. 이렇게 만나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그래서 그냥 그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면 KBS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했잖아요. 마치마당도 했고 KBS 프로그램들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뉴스도 했고 한 바퀴 다 훑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에 속하고요. 저는 사실은 독특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강수정 아나운서 그러면 예능에서 되게 재미있게 잘하고 그랬던 아나운서지 콩콩 때요? 전현무 아나운서 그러면 예능을 잘하는 아나운서 이렇게 딱 자신의 어떤 분야, 갈래가 있어요. 장르가. 그런데 저는 다 했어요. 다.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게 KBS 아나운서니까 교양 프로그램 당연히 했죠. 그다음에 갑자기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예능의 가장 정점에 있다는 프로그램을 1년 넘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갑자기 뉴스 오디션을 봤는데 뉴스 앵커에 또 합격을 하면서 뉴스를 5년을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도 했고 그러니까 스포츠 뭐 스포츠도 네, 스포츠는 SBS 골프 채널이라는 데서 일을 하다가 KBS에 갔기 때문에 또 통통 튀는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뉴스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제가 또 스포츠 프로그램 MC도 했고 국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한석준 아나운서랑 같이 가서 올림픽 메인 MC를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성이 없죠. 뭘 하나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안 하시니까 맞결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뭘 하나 차라리 깊게 팔 걸 그랬나 뭐 별 생각 다 하죠. 그래도 아쉬운 거 뭐 이런 건 좀 더 해보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KBS에서 제가 너무 과분하게 많이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소위 굵직굵직하고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VJ 특공대, 생로병사의 비밀, 생생정보통. 맞아요, 맞아, 맞아. 다 했어, 다 했어. 풀하우스라고 이경규, 오라버니랑 같이 예능. 센 경험했네요. 제가 KBS 여자 아나운서 중에 센 남자 MC, 마크 전담. 박명수, 이경규, 김구라 이런 분들하고 함께 MC 할 수 있는 여자 아나운서였죠. 멘탈이 아주 제대로 잡히는 게 있는데. 수술 때 여러 번 누웠다가 어디다 하셨나요? 아주 뭐. 그리고 또 이제 아침마당을 가장 마지막에 한 3년 넘게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매일 아침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제가 살아있는 목소리로 매일 제가 접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에요. 그래요. 정말 국민 아나운서로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오늘 또 한 번 우리 이종민 아나운서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죠? 네, 저는 사실은 불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간혹 전도하긴 했으나 그건 너의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왜 고등학교 가려면 원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불교 신자시고 또 불교 종립대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세 글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원서를 쓰는 날.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불교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니까 너가 배정을 받고 싶으면 거기 전략적으로 그것만큼은 좀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그 당시 아버님들 다 그랬잖아요. 보수적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아했지만 적었어요. 기독교. 배정을 받았는데 진짜 아빠가 원하셨던 그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온 천지가 다 미션스쿨. 모두가 다 크리스찬. 정말 정문 지키시는 분부터 선생님들 학생들까지 99.9%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교회네 교회. 진짜 아침에는 다 찬송가 부르고 큐티하고 종교반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종례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매주 채풀이 있고 그런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0.1% 안 믿는 학생이 한두 명 있을 텐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저 혼자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럴 수 있네. 친한 친구들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일어나세요. 이래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주영훈 씨의 전도로 송지혜님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가끔 자립 혼자 혼자 스스로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재밌는 게 1년 동안 제 주변에서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들이 뭉쳐 다녔는데 다 새벽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의 딸들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1년 동안 가랑비 어쩐다고 학교에서는 계속 말씀이 부어지죠. 찬송가 부르죠. 그 친구들 보니까 좀 달라 보여. 뭔가 좀 더 안정돼 보이고 착해 보이고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부럽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런데 마침 저희는 하도 미션스쿨이 셌기 때문에 월요일날마다 주보를 내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주보를 그게 종교 점수야. 자기 교회 주보를 학교에 내야 돼요? 예배받았다는 걸로? 예배받았다는 친구로? 진짜 거의 신학교 수준인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진짜 선생님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저 빼고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이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애니까 1년 동안 제가 그래도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야 내 것도 하나 가져와 난 안 다니니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 것 좀 대신 가져와줘. 그럼 그 친구가 두 장 가져와서 이정민 이름 써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선생님이 속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나도 주보를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얻는다는 핑계로 숙제니까 받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소위 성령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때 거의 바로 받았어요. 바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그야말로 불이 붙었죠.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갔던 것 같아요. 독서실 간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독서실 가 그러면 이제 나와서 독서실에다 가방 놔두고 교회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아잉 뭐 그래봤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생각들만 떠오르고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날도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막 딴 생각만 나는데 목사님 목소리로 지금부터는 이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손을 들고 기도하겠잖아요. 근데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색하잖아요. 믿는 분들도 잘 못하는데 초신자가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쫙 들었더니 그냥 저는 손을 든 것 뿐인데 입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터지면서 눈물이 콸콸콸 그냥 기도가 나와요? 아니요. 방언 기도가 나왔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절대 생각한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 손을 어떻게 들지 아 들까 말까 이것만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 눈물을 쏟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서 내가 왜 잘못했다고 했을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처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안의 최초의 믿는 자로서 대표를 해서 회개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님 모르게 계속 교회 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워낙 직업적으로도 그러시고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한 집안의 종교는 두 개는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는 말씀 못 드리고 엄마한테만 살짝 고백했더니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인이 아니니까 너의 종교가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이제 말씀드리지 말고 대학교나 가고 난 후에나 말씀을 좀 드려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살짝 사실은 엄마도 옛날에 다녔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한 18년 만에. 근데 엄마도 원래는 믿음 생활을 조금 하셨으나 결혼과 동시에 멀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후부터는 그냥 엄마와 저만의 비밀로 하고 다녔는데 저의 이제 꿈이 생긴 거죠. 뭐냐. 아 대학을 가서 그것도 이제 크리스천스쿨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당당하게 아빠한테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종교생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미션스쿨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제가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교 과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와 있었구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순촌에 순촌와이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1차 합격까지는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생각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가 이제 수능만 잘 보면 이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담당하게 가족에게 다 얘기하고 전도하고 이것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전도하리라 생각을 하고 수능시험을 봤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1차 합격은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냥 정말 수능 성적만 넘으면 그 학교에 가는 건데 만약에 333점이 커트라인이라면 제가 몇 점 받았는지 아세요? 몇 점? 330점 강바로 3점이 진짜 한 문제 진짜 한 문제 정확하게 수학 한 문제 차이로 그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나 근데 그때 느낀 제 절망감은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지원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333점 뭐 이렇게 아예 간격이 컸다면 그냥 내 실력이 모자라나 보다 이런 거 포기했을 텐데 약간 사람 좀 화나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게 아버지께서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그 학교에 제가 입학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님 학교에 계셨군요. 그 대학교에 불교종립대학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저는 그 말씀을 안 들었죠. 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1차 합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는 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빠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아버지 학교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불교학교? 네. 장축체과 옆에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학교. 그럼 후배네. 아니 와이프랑 같은 학교. 동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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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거기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근무하신다는 이유로 등록금이 면제였어요. 1년에 12,000원 내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를 갖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의 콜링이 엄청 쎈네요. 부처님이 콜링을 엄청 세게 하셨어. 아유. 그쪽으로 당기셨는데 쭉 당기셨어요. 지금만 보면 우리가 약간 밀리는 감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콜링이 쎘어. 이제 들어보시죠. 네. 아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첫 딸내미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매일 출퇴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자. 이러면 아빠랑 같이 출근. 네. 어디니?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가고. 어머나. 엄청 싫은. 네. 통금 시간 당연히 9시인가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대학교 생활이 시작이 돼서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보다 제 도피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재밌는 게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됐지만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 저는 교회로 약간 피하는 느낌?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1년 동안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제자훈련, 중보기도학교, 무슨 선교, 주일학교 교사, 봉사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적 지식 예. 을 제가 쌓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트셨을까? 네. 내가 원했던 방향은 여기인데 왜 내 방향을 확 틀어서 날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게 늘 물음이었고 나의 비전은 뭐지? 청년회 때 제일 큰 게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도대체 뭘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학교가 아닌 이제 교회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혼자 선포해요. 나는 술도 먹지 않겠고 담배도 피지 않겠고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더 알 거야.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왔을 때랑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아 뭐였어요? 동계 수련회. 그러니까 딱 1년이잖아요. 네. 동계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정민 왕왕왕왕 이런 음성은 아니고 네. 그냥 어떤 말씀이 확 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무슨 말씀 주셨냐면 정민아 네가 만약에 네가 원하던 대학에 갔다면 너는 나를 버렸을 거야. 음. 딱 이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음. 뭐냐면 제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잖아요. 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우 교회 처음 나갔고 네. 뭐 그때 목표 뭐예요. 대학 잘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달려보고 쭉 달리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손에 쥐어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버리고 음.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성격이 또 워낙 밝고 명랑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친구들 많이 사귀었을 거고 네. 남자친구 많이 사귀었을 거고 네. 좋은데 놀러 다녔을 거고 음.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확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거였네. 오히려. 네. 그 생각을 확 알게 하셨습니다. 시촌에 갈 데가 많잖아요. 장충동은 족발집 밖에 없어. 네. 그렇잖아. 그 밖에 없어. 딱히 없어요. 어. 정말 보호하신 거네요. 네. 정말. 아니 그때 단기 선교도 그렇게 많이 가셨다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훈련 받고 이제 성경적인 지식들을 채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뭐 모태신앙도 있고 뭐 주일학교 출신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뒤늦게 시작한 애니까 네. 그 1년이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후부터는 이제 여름마다 선교를 떠나게 돼요. 네. 근데 저는 또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해외 선교는 감히 못 갔고 네. 국내 팀으로 간 거죠. 네. 국내 팀은 뭘 하느냐 농촌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그런 교회들에 청년들이 쫙 가요. 네. 그러면은 낮에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일 도와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두 팀으로 나뉘죠. 성경공부학교가 하나 꾸려지잖아요. 네. 어린이들. 동네 아이들. 네.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는 것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아. 이제 노인잔치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노인잔치라 해서 왜 목사님이 뭐 떡이랑 과일이랑 반개탕 이런 거 앞에다 놓고 이제 청년들이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레크레이션 좀 하면서 애들 재롱잔치 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아이고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더우시며 와서 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덕을 높이는. 네. 그 성교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노인잔치에 MC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교팀이 이제 다 있는데 왜 그런 거. 자 근데 우리 잔치 할 건데 누가 MC 보지. 그러니까 왜 다 고개 숙이는 거 있잖아요. 다. 아무 막 딴 데 보고 안 맞추려고 자기 시킬까 봐 싫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딱 올라오는 게. 내가 해볼까. 나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자기만 나만 고개 안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조민이가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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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밝고 명랑하니까. 네가 한번 해보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적성이 맞아요. 마이크를 잡기 전에 막 그 준비하는 거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게임을 그때는요. 진짜 제가 제 나이가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인터넷도 없었어요. 천리안이었어요. 천리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우누이 하이템. 그런 거 막 어렵게 접속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레크레이션의 이해 이래서. 실습 이런 거 빌려가지고. 게임을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구상해서 친구랑 같이.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너 이거 해. 막 그러고 짜서. MC를 본 거죠. 너무 어설프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청년회 때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성교하고. 저녁 때는 부흥회로 비전 놓고 기도하잖아요. 비전을 찾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거에 저거에 말씀은 안 주시는데. 계속 그. 오늘 MC 본 거 행복했던 거.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죠. 제 지금 상황은. 제가. 큰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미녀도 아니고. 전 너무 평범한 애인데. 제가 왜 이거 너무 하고 싶죠. 저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너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노인 성교 MC를. 대학 내내 받거든요. 매년. 와. 그때 훈련이 됐구나. 그렇게 이제 훈련 아닌 훈련이 됐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는 말씀도 안 주시고. 해. 이런 말씀도 안 주시고. 그냥 이 안에 열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열정. 네. 그래서. 그럼 이게 혹시 비전일 수도 있겠다. 음. 왜냐면 꺼지진 않으니까. 이 열정이. 그래서. 시험을 보기로 이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어.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죠.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렵죠. 저희 때만 해도.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한 번 딱 모집을 하면은. 한 1700명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와요. 그게 1차 시험이에요. 와. 그럼 1차 시험을 보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런 스튜디오에 들어가죠. 마이크 한 개씩 쫙 앞에 놓여져 있고.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하고 이제 이걸 한 번씩 읽는 걸 하는 거예요. 또 1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죠. 그 수천 명 중에. 그렇죠. 20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통과를 했어요. 2차를 갔더니 200명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필기. 뭐 논술도 하고. 뭐 갑자기 이제 즉흥 문제 같은 것도 좀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당사자가 너다. 그러면 너는 오프닝을 뭐라고 작성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기술로 풀고. 네. 이제 3차. 실무 면접이라고 써 있고. 3차는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그 사람을 파헤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무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겠다. 네. 들어갔더니 다섯 명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고. 네. 제가 첫 번째 자리에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한 열 명. 앉아 계시는데. 그 남자 실장님께서. 한 프로그램의 MC입니다. 네.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MC인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여러분이 정하고. 이 프로그램의 오프닝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제가 자 이제 큐 하면 바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노인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소위 나를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4년을 준비 시키셨나. 이런 느낌. 정말 지금도 막 소름 돋는데. 수천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끝내고. 이정민 씨부터 큐를 줄 텐데. 큐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한 뭐. 생각할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 대신 그 사람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준비됐죠. 이정민 씨. 큐 이랬어요. 1번 타자부터. 하필이면. 근데 늘 하던 거 있죠. 2, 3, 4, 5번은 생각할 시간이 있죠. 나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 문제를 받았는데. 저는 4년을 해봤잖아요. 어머나. 오피를도 다 적고. 대본 적고 다.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프로그램 제목. 그다음에 오프닝 인사. 이런 것만 잘 해야지. 왜냐하면 오프닝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말 당황하지 않고. 무슨. 자판기에다 이렇게 돈 넣고 뭐 누르면 띡 나오듯이. 어머나. 휴 했는데. 바로 제가 생각을 해갔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실버벨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오늘 너무 더우셨죠. 근데 갑자기 더위야.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름에. 여름에 했잖아요. 여름에. 오늘 날씨 너무 더웠는데. 이제 저녁때니까 조금씩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첫번째 무대. 바로 송대방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그냥 막힘없이 순수했어요. 그랬더니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질문으로 던진 실장님도 약간. 이렇게까지. 같이 한 친구들도 다. 일단 도전 실버벨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실버를 대상으로. 도전 실버벨.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그냥 도전 골든벨도 진짜. 있으니까. 제가 그걸 타겟을 해서. 아 노인대상 만약에. 제가 항상 그런 걸 해왔으니. 한다면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오프닝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시는 느낌. 쫙. 그래서 하면서. 벌렁벌렁 했지만. 잘했죠. 그 다음 사람들 어떡해.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갑니다. 오히려 2번 3번이 더더더더더. 그렇죠. 속으로 무섭다 그랬을 거야. 정말 준비 많이. 야. 마치 무슨 예상 문제. 이렇게 기출문제 흘린 것처럼. 흘린 것처럼. 저도 너무 놀랬고. 그게 이제 3차 시험이고. 통과 당연히 했죠. 네네. 그리고 4차에 올라가기 전에는. 또 제가 친하게 지낸 선배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먼저 합격을 하고. 저는 이제 다음 해에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네. 너무 떨리니까 선배한테 전화한 거예요. 선배다. 내 사장 면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우 뭘 떨어. 너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면서. 만약에 뭐. A라는 이슈가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네.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사장 면접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안경을 이렇게 쓰시더니. 그 A라는 이슈에 대해서. 또 그들을 얘기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또.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로. 그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준비했던 것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만 제 알고 문제 푸는 거네요. 다만 제 알고 문제 푸는 거네요. 근데 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둘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고. 그러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격을 해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혼날까봐. 아. 무슨 방송이야 니가. 어.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 약간. 이럴 분이라서. 내가 그런 분이라고. 아. 옛날 아버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빨리 졸업해서 시집을 가야지. 아빠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약간 이런 식의 말을 씀을 평소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반대로. 어휴. 니가 그 어려운 시험을. 벌써 3차까지 통과를 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뒷말이. 아. 근데.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내가 백이 없어서. 어. 그럴 수도. 아빠 친구 중에. 뭐 있다. 그냥 너의 힘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음. 아주 속으로 크게 외쳤거든요. 아. 나한테는 하나님 백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저한테는 믿을 백이 없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저는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뭘. 미안해 하세요. 근데 정말 그거를 들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KBS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아. 저는 하나님의 그걸 봤어요. 그러네요. 정말. 진짜 감성이고. 이 고백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합격. 진짜. 합격.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워낙 경쟁률도 세고 이러니까. 아유. 진짜. 제가 눈물 맺히고. 아유. 정말 제일 중요한 백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백으로 안 믿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믿는 구석 있어? 뭐 집에 이게 많아? 뭐 이렇게 농담삼아. 항상 얘기하는데. 백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저는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 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뒷백. 든든한 뒷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백을 갖고 가지고. 아. 부모님 어떻게 훗날 전도 되셨어요? 아유.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실은. 뭐 교회에 출석하거나. 네. 그러시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있는 걸 느껴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 아버지 학교.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보내줬어요? 그러고 오시고. 그럼 다 오셨네요. 그 자체가 엄청난 보는데요. 그렇죠. 저 너무 놀랐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수료식에 갔더니. 어머. 아버지가 막 성경 찬송 이렇게 들고. 무대도 서시고. 아. 그게 이제 일종의 문화처럼 거기서는. 마지막 날. 수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기들 뭐 이렇게 재롱잔치에만. 막 찍으면서. 뭐 우리 애기 잘하는데. 난 아빠가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물 나죠. 막 찍고. 눈물 나죠. 진짜 깜짝 놀랐죠. 그 정도면 이제 서울 톨게이터 지난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양재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다고 보고. 다 온 거예요. 아 진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워낙은 뭐. 지금 템플스테이를 가셔야 되는 분인데. 오히려 아버지 학교로 오셔도 되는 거나. 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진짜.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했다면은. 그렇게 안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 중이었는데. 딱 아는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셔가지고. 감사하네요. 해주셨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면서 배우자 기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참. 그때 당시에 방송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진짜로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아버지께서 좀 연세가 많으셨고. 엄마가 또 갑자기 조금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서른 살 서른한 살 이렇게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 육체의 나이는 31세인데. 마음의 나이가 41살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초녀지. 빨리 시집을 가서. 급해지죠. 조급이 생겨. 그래서 기도를 해서. 많은 분들을 소개팅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죠. 좋은 자리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왔죠. 기업인들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와. 아나운스들 많이 들어와. 아니 뭐. 들어는 많이 오는데. 나가면은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눈에 알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게 있죠. 전도. 소개팅을. 소개팅을 해서 전도래요? 전도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사람 안 볼 거잖아.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던져놓고. 그리고 던져야죠. 이왕에 뭐 나랑 인연은 아니니. 보금이라도 전화하자. 그쪽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교회는 나가보세요. 아유 열심히 하죠. 아 그래요? 계속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한창 그때. 컴패션 얘기 많이 할 때. 우리 같이 컴패션 많이 할 때. 제가 주영훈 씨랑 같이. 컴패션 활동을 시작하고. 제일 열심히 막. 대회 활동을 많이 한 시기가. 딱 그때. 결혼 직전인데. 만나면은. 꼭 마음에 안 들고. 저랑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짝이 아님. 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내 차에 꽂혀있던 cd 빼가지고. 들으면서. 이거 진짜 좋으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찬양 cd. 그리고 제가 살아온 얘기하면서. 아. 굉장히 기독교는. 파워가 있는 종교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됐어요. 속여. 일부러 정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연락도. 그리고. 아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또. 신밤 전도사님 같은. 아 약간. 굉장히 파워가 있어. 보이셨어요. 안경 쓰고. 아. 그러면은. 그 남편분을. 만나시게 된. 네. 곳도. 네네. 컴패션에서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컴패션 비전 트립. 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녀왔죠. 네. 저는. 항상. 교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지은 자매도 그랬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혼자 1세대라.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외롭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냥. 머릿속의 꿈은. 장노님. 집사님. 아들도 믿음 좋고. 나만 이렇게 쏙 들어가서. 마지막 퍼즐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자. 이게 저의 이제. 그리는 꿈이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 놓여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뭔가 안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지만 뭐. 내 배우자는. 준비를 해놓으셨겠지. 네. 그런데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순수한 아이들. 필리핀 갔었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누군가 묻는 거예요. 저에게. 아직도 혼자 아니야. 아직도 혼자야.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혼자야. 마음이 아프네. 네.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은. 제가 아침 뉴스를. 5년. 횟수로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침에 틀 때마다. 정민이 고생한다. 맨날 그랬어요. 새벽 6시에. KBS 뉴스입니다. 를 외쳐야 돼요. 네. 그런데 화장 뭐. 머리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붓지 않은 예쁜 얼굴로. 시청자를 마주해야 하니까. 제가 몇 시에 잤냐면. 9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스케줄을. 5년을. 횟수로 5년을 한 건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온 어떤. 한의대 교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비군이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산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불교계가 계속 유혹을 하고 있네. 그 근처에서 아주 불교계가 계속. 계속.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울컥한 거예요. 내 삶이 진짜 그렇네. 와 난 진짜. 목사님들도 일찍 죽으시는데. 하필 비군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속재를 떠난 삶이잖아요. 속재를 떠난다. 새벽 3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될 거면. 차라리 밤을 새. 그러니까 약간 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2시까지는 무리 없이 놀거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버텼다가. 뉴스하고 끝나고 잘해 온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랬잖아요. 보호하셔서 그런지. 그런 친구도 없고. 그냥 교회 그냥 갔다가. 일찍 자고. 그런 저한테. 그런 산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상처를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빨리 결혼을 해라라고 들린 것 같아요. 아직도 혼자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후배가 있는데. 그분이 혹시 종교가 같은지 물어보겠대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말도 많고. 감정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슬람교였으면. 저는 이슬람교를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불교였으면 불교. 같은 동교로. 무슨 말씀인지. 왜냐면. 그게 굉장히 종교라는 건. 큰 세계관인데. 그렇죠. 이게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서른에 만나면 6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난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무조건. 저는 그게 좀 가치관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관이 똑같은 사람을 원한다. 그랬더니 물어보겠대. 그러더니. 내가 지금 생각한 그분이 맞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그러면 나가야죠. 통화를 했어요. 딱 그때 비전트립 다녀온 직후에. 전화를 했는데. 아 네. 이랬더니. 아 네.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뵐까요. 제가. 언제. 11월 8일인가. 그때 뵐까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뭐시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숙소리를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로 잡았어요. 제가 크리스찬이긴 한데. 삶이 비군위에 삶을 살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토요일 저녁. 아 토요일날. 그렇지. 너무 기억하실 일인지 모르겠는데. 컴패션에서 프렌즈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mc를 보고.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후원. 결연하게 하게끔 하는 걸.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다음 다음 주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 주에 뵙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사 잘했고.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여태까지. 첫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딱 뵙는데. 느낌이 달라. 느낌이 좋아.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다. 응. 근데 그도 그런 거 같아요. 딱. 제일 첫 질문이 뭐였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응.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이랬더니. 아 네.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17년 되셨구나. 저는 17살 때부터 다녔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 이게 뭐지. 뭐야. 교회를 다녀온 지. 17년이 흐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나갔지. 교회를 마지막으로 다녀온 날로부터. 17년. 17년이 돼. 머리 좋네. 아주 잔머리가 좋았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으면. 뭐야. 실망감이 컸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황당하지만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붙여서 한 말이. 네. 교회를 다녀온 지는 17년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정민 씨와 함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세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때는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남편이 됐죠. 저희 신랑은. 한 번도 예배를. 저랑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아. 항상 예배는 성수하는 걸로. 지금까지. 만남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고 있고. 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말 때문에 사실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확신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교회 얘기가 끝나고 나서. 네. 그거였으면. 그것만 있었으면. 또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또 한 가지. 말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죠. 뭐였죠. 그게 컴패션하고. 연관이 있는데. 제가 전화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그 날은 컴패션 행사가 있어서. 못 만나고요. 이랬잖아요. 근데 어색하니까. 말거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아 맞다. 저 정민 씨 덕분에. 컴패션 후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수네. 정말. 프로야. 정리하게 아주. 치밀합니다. 프로야.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대단해. 계획을 많이 짰네. 물론. 이정민을 잡으려고. 계획을 엄청 많이 졌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어떤 그 불순한 의도. 였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 왜냐면. 제가 그. 토요일 저녁에 시간 내서 가서 막. 재능 기부한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결연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걸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그 흘러가는 한마디에. 컴패션을 했어? 그러니까 물어봤죠. 근데 또 집요하잖아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방법을. 거짓말 하나. 하나하나. 그렇지. 물어봐야죠. 그렇지. 카드 까봐야지. 아. 컴패션 홈페이지 가니까. 후원자 뭐 작성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요. 거의 테스트. 테스트. 면접권인데. 진짠지 아닌지 봐요. 쭉 보면 그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 누르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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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자기는 뭘 고르셨는데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가장 오래 기다린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눌렀어요 하는데. 잘했구나. 저도 그거를 본 적이 있었고. 아 이게 이 문장이 참 아련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쩌면 왜 중간에 보면 후원하다 끊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 착한 사람이네. 그래요 그러네요. 그걸 너무 한방에 제가 느낀 거죠. 박원장 착하다. 착해요. 마음이 확 열리셨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연애가 불붙게 됐죠. 아니 근데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요소 요소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 남편분의 어찌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좋아하게 쳐도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컴패션을 다 하고 찾아보시고. 결국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극률하게 어기고. 그런 마음들도 우리 또 아나운서님에게 되게 크게 다가간 것 같은데.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이유가 궁금해요. 또 하나가 돼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또 연결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가 뭐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정말 상급이거든요. 성격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부부들이 다 그렇잖아요. 유난히 저는 완전히 외향적이고 남편은 완전히 내양적이고. 저는 완전히 감정형이고 이분은 완전히 이성입니다. 저는 F와 T야. 이분은 저는 계획이 없고 이분은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맞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맞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그리고 봉사. 섬김. 그리고 컴패션.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공통 분모가 없다고 해야 되나. 교집합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 컴패션에서만큼은 이견이 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정민 씨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의료봉사활동을 다니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니까 옆에서 보조를 쓰려면 간호보조 이런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같이 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관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애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프로포즈 같은 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프로포즈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는 원래 봉사활동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제 인생도 마지막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때만 해도 한 6개월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러면은 실습 조금 하면 자격증을 줬어요.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은 그리는 비전, 인생의 비전, 가치관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가 주영훈 씨가 결혼식에도 오시고 아이 돌잔치에도 오셨는데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딱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했죠. 반년만에 하신 거. 제가 마음의 나이가 그때 41살이어서 급해서 굉장히 달렸는데 남편도 굉장히 좀 빠르게 어차피 결정한 거니까 하시죠. 이렇게 해서 했죠. 아름다운 5월에 사게 됐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결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섬기자라는 것에 뜻을 똑같이 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한두 명씩 늘렸어요. 어떤 날에 첫 아이 태어났을 때 두 명 늘리고 돌에 다섯 명 늘리고 이래서 지금은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네요. 후원하던 아이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직접 가서. 그러니까요. 이게 또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 정말 신묘 막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제의야. 하나님 제의 계획이 있으세요. 뭐냐면 제가 아침마당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높은 분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KBS에서 이번에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MC들이 관심있으면 갔다 오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냐면 저는 제가 휴관에서라도 가는 애인데 당연히 좋죠. 이러면서 저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렇게 후원하는 아동들 만나고 그걸로 다큐멘터리 찍어서 1588 몇 번 해서 하는 거 그거를 좀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이러고 저랑 아침마당 임시하셨던 김재현 선배랑 둘 다 너무 이런 쪽에 관심 많은 크리스찬이어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미팅을 하는데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가는데 아무데나 어때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럴 때 그래도 뭐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어디가 좋으세요? 저 다 상관없어요. 아니 아무데나 선하신 대로 하세요. 날짜도 그렇고 그렇게 아음대로 정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니 다음에 정해왔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 저희가 탄자니아에 있는 무환자라는 데를 가니까 어떠세요? 이러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잘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 접종 맞아야 되고 그런 얘기 잔뜩 하고 집에 오는데 느낌이 좀 쎄 한 거예요. 탄자니아 무환자 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컴패션에서 후원한 애들이 그때 막 늘려나가가지고 한 20명 되니까 몰라요. 다 어디에 몰랐던 거 같아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집에 가서 막 뒤졌어요. 컴패션 후원 아동 그랬더니 탄자니아 무환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소름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뭐 어디로 가주세요도 아니고 맞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섭외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에 있는 강원도 인재인 거거든요. 한국이란 나라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 인재쯤에 있는 제 아이를 거기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 만나보라는 뜻이다. 이 친구 만나고 오라는 뜻이다 싶어서 바로 컴패션에 전화했어요.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가는데 그 아이, 제 아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아나운서님 계신 데까지 오려면 1박 2일이 걸린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로 3시간, 걸어서 3시간, 배 타고 5시간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야 올 수 있는데 그 비용 그런 걸 다 담당을 해주시면 어린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제가 다 낼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친구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예요. 제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잘 어울릴만한 신발, 옷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아인 거고 저는 다른 단체의 방송으로 간 거고 여기는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나 그리고 조금 뭐랄까 방송에 지장이 있을까 봐 촬영 스케줄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촬영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밤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밤 그런 밤에 내가 딱 식사 한 번만 좀 할 수 있겠느냐 이 친구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니까 내가 좀 방송팀에 뭐 불편 끼치는 건 없을 거다. 그랬더니 어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너무 놀란 게 아프리카에 가서 만난 아이들 아프리카 중에서도 정말 극빈 지역 근데 제가 간 때는 섬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이 섬이 아니라 섬이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호수인데 바다 같이 커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주도인데 사실은 호숫물인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섬인데 뭐 급수시설 배수시설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배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뭐 몇 십 프로 이상이 다 그런 뭐 그 간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다 배가 띵띵 부어 있는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태반이고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요. 그 이유는 더러운 물 때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기생충이 있는데 그 기생충 알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먹고 계속 식수를 식수가 없으니까 그냥 빗물 거기 바닷물 길어서 떠서 먹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못 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는 거기에 방송을 찍으러 갔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 나는 이게 성교다. 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아이에게 꼭 하나님을 전하고 와야지.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기까지 8시간의 교통수단을 타야 돼요. 차로 2시간 1시간 기다렸다가 배로 2시간 또 그 안에서 또 2시간 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아이를 만나고 8시간 촬영하고 또 8시간 동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먹거나 즐기거나 없고 그냥 한국에서 싸가 햇반이랑 캔 그 나라 현지 밥 뭐 이런 김 뭐 이런 걸로 연명하면서 했는데 그 8시간 동안 계속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저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아나운서는 재밌는 게 감정을 늘 절제하도록 훈련받거든요. 그렇죠. 너무 울면은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네. 울음을 이렇게 삼키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러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감정 표현해야 되지 이거 내 스스로 누르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 성교지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일을 찍고 맨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드디어 입이 안 떨어져서 여태까지는 못 전했는데 마지막 날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막 영어로 제가 하면 그 영어를 그쪽 부족 언어로 다시 바꾸고 막 두 번 세 번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고 하려고 제가 지저스 러브스 유 뭐 가디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외워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막 집도 지어주고 막 이런 옷도 사주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그 아이들에게 지저스 러브스 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그 카메라 잡고 있는 PD 선배가 정민 씨 몰랐구나 여기 교회 다녀. 여기 기독교는 많아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저 진짜 울었어요. 뭐냐 하면 이 배가 이만큼 나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5년 이상 아팠고 자식은 다섯인데 내가 죽으면 얘는 누가 책임지지 그런 또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 매주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소름이 돋는 게 이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그 왜냐하면 이 팀이 탄자니아 무한자로 정했다고 해도 왜 그 섬이었는지는 그 현지에서 정해졌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그 집에 가게 된 것도 정말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희가 촬영함으로써 솔직히 이제 죽어도 별로 괜찮은 아이들의 생계가 약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가 만났던 아이들 다 제 아이들로 삼아서 후원하고 결정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컴패션에서 사실 사진으로만 본 아이도 내 아이로 삼는데 내가 안아주고 그렇죠. 내가 챙겨줬던 그 아이를 왜 내 아이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현도 맺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섬을 빠져나오는데 비가 막 왔거든요. 그러다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 배에서 이렇게 섬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쌍무지개가 이렇게 드리운 걸 보면서 그래 나랑 내 남편이 지금 함께 아이들을 후원하고 이런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에 뜻을 모은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그 제프리 컴패션 친구를 딱 마주했는데 더욱 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5일 내내 봤던 그 지역의 아이들 제가 이제 아직 후원을 받지 않은 그 아이들과 오늘 저녁에 만난 이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 저랑 후원한지 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얼굴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표정이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지만 왕자와 거지 느낌이에요.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고 꾸며낸 게 아니에요. 얼굴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누가 봐도 사랑받는 아이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넌 뭐 하고 싶은 게 있니? 꿈이 뭐야? 그러면 오늘 저녁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어딨어요? 다니던 학교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후원을 받은 이 아이한테 꿈이 있냐 그랬더니 파일럿이 꿈이다. 이렇게 너무나 밝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친구들에게 후원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닌데 후원하고 있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만난 그 두 아이들 두 가정을 섬기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정 아이들에게서도 편지가 와요. 근데 아프리카 제가 다녀오고 나서 편지가 왔는데 꿈이 생겼더라고요. 꿈 자리에 다 의사 이렇게 썼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만났을 때 우리 남편이 이제 의사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너의 병도 고쳐줄게 해서 기생충 약도 막 주고 500원짜리 기생충 약이 없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간이 붓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치료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꿈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일을 하게 되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을 바꾸는 우리가 사역자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먼 미래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일이니까 참 의미가 있죠. 아유 벌써 이제 아이 둘의 엄마예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아이가 온유가 큰아이고 둘째가 시온이 시온이 제가 첫째 딸은 결혼해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거의 바로 생겼어요. 바로 너무 빨리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했는데 바로 또 바로 또 바로 또 돌잔 치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뭐랄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둘 다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쁨으로 아이를 키웠고 그때는 이제 2일 욕심이 있었죠. 아유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방송국에서 막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와 빨리 몸 만들어서 지금 우리 녹화 참여해야지 지금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길게 근데 휴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간 이런 식에 그래서 출산휴가 막 끝나고 부랴부랴 정돈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한 2, 3년 열심히 방송생활 또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첫 아이가 말도 하고 뭔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엄마 동생 낳아줘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한 3, 4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임신하면 뭐 3년 터울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를 가져야겠다. 노력을 해봤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임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임산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격한 운동도 안 되고 뭐 뭘 만들어야 되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들 또 아이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술도 뭐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임신할 수 없대요. 없대요. 지금 저의 몸 상태도 40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병원에 갔더니 저의 몸 상태가 저는 30대였는데 이미 제 몸 상태는 40대 이상이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남편도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은 시험관 시술하는 게 제일 빠르다. 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2017년부터 제가 시험관 시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은 네 군데를 옮겨 다녔고요. 아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유산도 한 번 했었고 아 고생 많이 하셨군요. 또 자궁 벽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면 또 임신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또 항암제도 맞아봤어요. 아 그것도 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신이 잘못되면 이게 유산이 돼야 되는데 네. 다 안 돼서 아 또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또 수치가 나오고 이러면 아 그거를 이제 좀 없애야 된대요. 아 나흔이 넘어서는 다 포기하고 딸도 내려놔요. 드디어 제가 고집했던 제 계획 제 생각 제 판단 아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들을 싹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이제는 주시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도 할 수 없죠. 저희에게 온유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문자가 와요. 당신의 냉동 배아를 폐기할 예정이오니 폐기하기 싫으면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달라. 네. 근데 딱 그 문자를 받고 남편한테 보냈는데 남편이 또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당신만 좋다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내자. 저는 이제 남편의 대답에 따라 움직이기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하자고 하니까 그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준비를 들어가요. 근데 몸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그 시험관 준비하는 그 7, 8년 동안 사실은 제가 폐경 판전도 받았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몸은 계속 쉬지 못하고 방송하고 이러니까 임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아침 방송 매일매일 생방으로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무리가 됐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낮은 마음 진짜 아휴 내가 만약에 임신이 되면 이거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몸 상태로 만드셨어요. 근데 계속 뭐 한약도 먹고 몸을 계속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문자를 받고 시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데 뭘 하셨네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약 좀 먹고 그랬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남포가 4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 애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 기쁘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는 그냥 그 준비된 내가 생각한 냉동배화가 있었고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버리고 이거를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 그래요? 됐어요? 그랬어요. 이때 아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4개를 한번 좀 살려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에이 그거 뭐 우리가 콜렉팅 할 것도 아니고 나는 딱 하나만 필요한데 그거 내게 뭐 해봐야 뭐 하냐 괜히 몸만 힘들고 시간만 끌고 그때도 아침 방송 다 할 때예요. 아침마다. 엄청 힘들다 보던데 그런가 그거 막 강남에서 하고 여의도까지 가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너무 힘든데 저는 그냥 안 할래요. 그거 됐어요 됐어. 그랬더니 아닌데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이거 딱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 번만 또 빼보면 안 돼요. 선생님이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남편하고 상의 한 번만 해볼게요. 그 남편하고 상의했더니 남편도 너무 뭐 흔치 않은 그러니까 이게 저의 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대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저는 몸을 보호하기밖에 안 했는데 저절로 이렇게 네 개가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 네 개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구나. 아이고 할렐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제가 하나님 전 여기를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라고 막 주장을 했을 때 탁 꺾으시고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더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준비하고 제가 계획하고 뭐 네 살 털이에요. 다섯 살 털 다 필요 없고 심지어 첫 애랑 여덟 살 차이예요. 8년 털.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 네. 그리고 내 몸 상태는 정말 바닥. 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너가 준비한 카드 그거 아니야. 네. 내 카드 여기 있어. 그렇죠. 그렇죠. 나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지만 그때 한참 나님으로 몇 년을 살 때 뭐 이렇게 누가 만나면 정민아 다 내려놔야 돼. 전부 다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미웠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진짜 배부른 소리 하네. 내가 뭘 안 내려놨다고 나 다 내려놨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얄미운 거예요. 그 내려놓으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난인 부부들 너무나 이해하고요. 저는 사실은 되게 배부른 소리죠. 첫 아이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정말 뭐랄까 마음이 무너지는데 아이를 바라고 계신데 잘 안 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께 너무 조심스럽지만 진짜 다 포기하면 그리고 잊고 살면 오히려 주시더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정말 저처럼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건강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 그거 믿고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많은 분들에게 좀 용기가 생기겠어요. 아유 귀한 생명 얻으셨네요. 네. 지금 사실 저하고 남편의 인생의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지금 사실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거든요.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맞아요. 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계산했던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 봤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하시니까 그럼요. 어쩜 이렇게 딱 이 타이밍에 이 아이를 주셨을까 그럼요. 이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 이번에 이렇게 시온이 어렵게 얻은 다음에 또 비전이 생기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너무 지치니까 네. 좋다는 거는 다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몸이 차서 그렇다.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도 냉해서 그렇다. 여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러 다녔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쑥 등 뜨다가 이불 태워먹은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셀프로 하시다가 네. 셀프로 하다가 정말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몸을 정말 순환을 잘 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둘째는 아무래도 시험관이고 마흔 넘어서 갔다 보니까 네. 이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키려고 이제 또 약간 이런 것도 했고 네. 진짜 임산부로 살았죠. 네. 그래서 25kg 정도가 불었었어요. 많이 드셨네요. 많이 먹었어요. 정말. 아들이 자꾸 이거 먹고 싶대 하면서 많이 드셨죠. 남편이 남편 입맛을 코대로 이제 받아서 국, 밥, 면, 빵 그런 거를 정말 아주 애무지게 생겼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옛날에 입던 옷 다 입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직업이고 카메라는 1.5배 부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머 이렇게 이러세요? 약간 생각보다 날씬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모델대인들이 다들 막 이렇게 부어 보인다 하시는데 지금 진짜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야 되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 관리를 받으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당연히 운동 시기 뭐 정말 보조제도 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 와중에 관리를 하면서 확신을 얻었죠. 야 이게 도움이 되네.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네. 그래서 제가 또 비전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에스테틱 스파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과 말씀을 주셔서 그런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요? 네. 많죠. 뭐 시온이 잘 건강하게 키우고 네. 저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도 기쁨을 주다 행복을 주다라는 라틴어에서 따왔어요. 케르 풀케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미를 합성을 해서 이 케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교사님들 또 뭐 보육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힐링을 얻어 가실 수 관리받을 기회가 없죠. 그렇죠. 되게 조금 마음 아픈 것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이런 호사 처음이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힐링을 받는 것은 정말 난생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땄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사업체를 내려면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하대요. 제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일단은 피부 미용사 자격증부터 획득을 했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매일 마네킹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눕히고 그 사람한테 실습을 한 날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내 앞에 한 분이 고귀한 분이 누워 계신데 이 손길을 통해서 피부를 만지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무릎 꿇고 약간 그럴 때 심정이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제 자식 제 가족들은 만지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낯선 타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롯이 저를 믿고 누워 계시니까 그렇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저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예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잠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민님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특히 기억 남는 게 컴패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녹화장에 앉아있는 나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자녀들인데 맞아요.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극율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복 받았나 보다 저 친구들은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우리 마음의 컴패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극율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네가 움직여라 네가 내 대신 가서 나의 손이 되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극율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됐던 녹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여 목사님. 일단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보고 원래부터 신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신뢰감을 갖고 또 그분이 전하시는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근데 오늘 이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정민 아나운서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가 천국의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들어주신 귀한 신뢰도와 달란트와 밝음을 통해서 더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아나운서가 될 수 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딸도 아나운서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듯이 저는 사실 저희 딸이 이정민 아나운서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밝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저는 우리가 교육을 이제 많이 엄마아빠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의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아나운서로 이정민이라는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노인들을 찾아가서 미리 연습시키셨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오차 없이 준비를 하셔서 또 어떻게 예상도 못한 질문이 나에게 예상했던 것이 주어져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아이를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린다면 그렇게 보내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듣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또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정민 아나운서가 저는 앞으로 우리 딸 아이들을 키울 때의 모범 다반지처럼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다. 제가 보기도 이렇게 너무나 기분 좋고 이쁜 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맞아요. 지금 품으신 비전을 추천을 옮기면서 많은 곳에서 사랑 전하시는 이정민 아나운서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PN 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오세요.